OK 안녕하세요. 아시아프입니다. mx07 mx07 정말 멋진 차량이죠. 우리에게서 보시면은 54만 9천원 버전 54만 9천원 버전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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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mx07을 봤는데 사실 ARR이 있고요. RTR이 있고요. 한 달에 9만 2천원씩 6개월이면 자 보시면 이거 봐 정말 이쁘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유닛이 버킷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차량이죠. ZD레이싱. 비어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일트싱크 모터. 바로 이거죠. 빼는 것을 우리 회원님께서 다 있대요. 모터 변속기 자리, 변속기 자리 그쵸. 그 다음에 모터 마운트 자리. 그 다음에 라지오박스대 여기다가는 서버 자리. 서버 자리 다. 이렇게 해서 기사재가 빠진 버전. 모터 변속기 서버. 기사재가 빠진 버전으로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자 54만 9천원짜리 버전에 기본적으로 회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터 변속기. 요즘은 모터 변속기도 싼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하비인 계열도 좋고요. 그리고 슈페스라고 있거든요. 슈페스하고 로켓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같은 레벨이들이에요. 얘네들 잘나서 해보시고. 보통 사이즈가 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길어요. 이게 보시면 보통 4274 인데 4274에 2200KB잖아요. 얘는 4092. 42가 아니라 40. 대신 1450KB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서밋에 넣으면 딱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께서 슈퍼서밋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슈퍼서밋에 울트라 서밋으로 만들 땐 요걸로. 울트라 서밋 만들 땐 요걸로 하시고요. 우리께서 멘맥스 할때는 6셀이 아니라 아마 8셀로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8셀로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MX-07 출부하드렸습니다. 자 1,2배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ARR 보시면 ARR 중에서도 그냥 키트 버전이에요. 키트 버전. 오직 키트 버전. 조전기, 배터리, 충전기, 모터 다 물 포함되어 있고요. LED는 되어있어요. MX-07 기자재 미포함버전. 54만원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이 타이어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 타이어 엄청나게 좋은 거 아시죠? 야 차가 끝내주기 좋은데요. 사실은 1075 샷이에요. 자 이 타이어가 어... 이 뭐냐 그... XCJ AXX10 XSX6에 대한 타이어 엄청난 큰 타이어인데 와 호환되더라구요. 두툼하니 아주 좋더라구요. 여러분들 끝내주는 기자재 아주 튼튼한 제품이 되어있는 제품이니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니까요.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고 앉혀보시면... 1% 돼있고 메탈뿐만 아니라 구정교통도 되게 튼튼하고요 3D4 디프가 하나 두개 있죠 뒤쪽에 셋 중간에 1세부터 길면 안되니까 중간에 또 받쳐주고 있어요 하나 둘 셋 거의 설공열차처럼 굉장히 표정 잘 생길게요 설공열차처럼 길게 되있네요 원하시는 기자재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 영상이고요 Ja, 어린님께서 예리 가전 멋있으니까요 나만의 차량 만들 때는 50만원대 가격에 MX07 오직 기차제 리프 한번 구매 한번 해보시고 합니다 자 RCNF였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세요 1대 7 차량입니다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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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